여러분, 여러분 모두 아비바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에 오신 것을 환영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뛰어난 IT 기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을 배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직접 뵙고 진행했다면 좋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인해 그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This is the first media roundtable for us since I joined Aviva three years ago. I was hired back then to manage the integration of Aviva and Schneider Love's electric software. And now we've just completed another acquisition of OSI Pi, the leader in real-time database, which I'll be discussing later. 네, 제가 Aviva에 3년 전, 3년 이래로 지금 첫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에는 Aviva와 Schneider Electric Software 간의 통합을 원활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임무를 띄고 투입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최근 또 하나의 인수로 OSI Pi에 대한 인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실시간 데이터베이스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인데요.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의 프리세이즈 총괄과 함께 지난 비즈니스의 업데이트 그리고 이번 회계연구소 한국 시장에 대한 비전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Aviva의 회계연도는 4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현재 2분기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멈추고 일하는 방식을 새로 고민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 적응해야 하죠. Aviva는 운이 좋게도 빠르게 우선순위를 재설정하여서 낭비와 중복을 절감하고 또 고객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건설하는 것을 도와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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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정상화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고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돕는 기회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아위바는 작년에 OSI 소프트를 인수를 하였습니다. OSI 파이의 세계를 선도하는 운영 실시간 데이터 관리 솔루션과 아위바의 산업용 소프트웨어를 유니파이드 플랫폼으로 통합해냈습니다. 산업소프트웨어와 AI 기반의 데이터 수집 솔루션을 접목하여서 독보적인 역량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께서 엔지니어링부터 운영까지 효율성과 민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든 산업을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위바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백하건대 저도 한 주 전에 조금 조사를 했어야 했는데요. 잠시 회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 were founded in 1967 in Cambridge University in the UK. OSI 파이 is a US-based company founded in 1980. So together we have over 80 years of total experience. 네, 아위바는 1967년도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창사가 되었습니다. OSI 파이는 1980년도 미국에서 창립이 되었고요. 그래서 양사도합 80년의 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위바 is listed on the London Stock Exchange and part of the FTSE 100. That's the top 100 companies in London. And it's the highest valued software company on the FTSE 100. With a market capitalization of $13 billion and a revenue of $1.6 billion last year. While the company runs independently, Aviva's largest shareholder is Schneider Electric, which owns 60% of our company. 네, 저희 아위바는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런던 100대 기업의 지표인 FTSE 100에 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선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FTSE 100에 대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는 가장 큰 기업가치를 가지고 있어 시가총액이 130억 달러에 달하고요. 전여도 매출은 16억 달러였습니다. 저희의 경영과 운영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최대 주주는 Schneider Electric로서 60%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As you can see from the pie chart on the right, we cover all major industries when energy and power being our largest segments globally. 네, 오른쪽에 있는 파이더표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주요한 모든 산업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와 전력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최대 산업군입니다. You will be hearing the term performance intelligence from Aviva a lot. Our definition explained in short is by pairing the capabilities of OSIsoft's pie information management software with the leading industrial software of Aviva, We enable companies to connect inform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human insight. 네, 아마 저희로부터 퍼포먼스 인텔리전스라는 표현을 아주 자주 듣게 되실 것 같습니다. 짤막한 정의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OSI 소프트웨어의 파이 정보관리 소프트웨어와 Aviva의 선도적인 산업 소프트웨어 역량을 결합하여서 기업들이 정보와 AI와 인간의 통찰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By doing this, we empower companies to make faster and more accurate decisions by providing access to reliable data in real time. This insight into industrial information from edge to enterprise reduces downtime, along with reducing operation costs, maximizing capital investments and resources while driving sustainability. 이를 통해 기업들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 실시간으로 액세스할 수 있고, 따라서 더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dge와 엔터프라이스를 아우르는 산업 정보에 대한 통찰로 운영 정지 다운타임을 줄이고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설비 투자와 리소스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양사를 합해 회사 전체 6,500명의 직원을 고용을 하고 있고요. 5,500여 파트너사와 더불어서 글로벌 생태계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저의 R&D 규모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R&D 허브 10곳, 그리고 프로젝트 센터 25곳 이상, 2,000명 이상이 혁신에 투입되어서 계속해서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 매년 매출의 16% 이상을 비즈니스와 R&D에 다시 재투자하여서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85% 이상의 디플로이먼트에서 최신의 혁신의 수혜를 입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4,300곳 이상의 SI, 그리고 120곳 이상의 영업 파트너, 250곳 이상의 기술 파트너를 확보하고 있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저희 네트워크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엑센처, 그리고 당연히 저희의 최대 실주이신 시나이더 일렉트릭 등과 함께 20개 이상의 전략적인 제휴 파트너십을 명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엔투엔드 혁신 솔루션을 다양한 업종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화학, F&B, 식음료, 에너지, 조선해양 등 다양한 산업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On this slide, you can see just a handful of about 20,000 companies that are currently working with Aviva, partnering with Aviva, including ExxonMobil, Shell, Pepsi, Nestle, and customers across diverse industrial market segments who trust Aviva to transform their assets and operations. 네, 이 슬라이드에서 저희 2만 고객사 중에 일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ExxonMobil, Shell, Pepsi, Nestle 등이 있는데요. 다양한 산업과 시장 분야의 고객들께서 Aviva를 믿고 자산 운영 혁신을 위해 함께 파트너십을 영위하고 계십니다. Now, let me give you an overview of the Korea business. I will start by presenting the results of this past fiscal year and the strategy to grow going forward. 네, 이제 한국 시장 개과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계 연도의 결과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으로의 저희 전략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OSI의 인수를 통해서 한국 내 직원 수가 이제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지난해의 성과 가운데 가장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한국이 아태 지역 가운데 1위의 성과를 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의 생산성과 수익성도 가장 뛰어났습니다. As I mentioned previously, COVID changed everything. We were able to adapt quickly to those challenges and achieve over 10% growth by helping our customers with their initiatives to save money, energy, and increase productivity. 하지만 앞서 언급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뀐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빠르게 도전 과제에 적응을 하여서 10% 이상의 성공, 성장을 구가하였습니다. 고객들께서 비용과 에너지를 절감하고 또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이니시티브를 진행하실 때 적극 도와드린 덕분입니다. 고객들은 저희 아비바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하여서 연결된 직원들이 계속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커넥티드 워크폴스를 위한 조치를 취하셨고요. 그리고 저희의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하셔서 디지털 투인을 구축을 하셨습니다. 직원들과 파트너들이 근무 장소에 상관없이 동일한 정보의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차질로, 전혀 거의 차질 없이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영속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s you can see, Aviva Korea has over 50% of the total addressable market in the marine and energy sector in Korea compared to our competitors. If you look at the pie chart on the right, you see that the marine and energy sectors accounts for 75% of Aviva Korea's total business, while discrete, chemical, and power sectors only represent 25%. So that's why we'll be focusing on those sectors to grow as part of our growth strategy going forward. Aviva Korea는 경쟁사와 비교를 했을 때 조선해양, 에너지 섹터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에 있는, 특히 에너지와 해양과 에너지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파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조선해양, 그리고 에너지 부분이 Aviva Korea 비즈니스의 75% 이상의 기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산형 제조나 화학 전략 부문이 나머지 2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의 성장 동력을 위해서 이 부분에 성장 전략을 집중할 것입니다. One major business focus for us this past year was to migrate our customers to a multi-year subscription business model. So customers did not have to make huge capital investments up front. 지난 1년간 저희가 또 집중했던 주요 비즈니스 분야는 여러 고객을 단연간을 기간으로 하는 부동 모델로 subscription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게끔 돕는 것이었습니다. 초기에 막대한 설비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해드렸습니다. We successfully grew subscriptions by over 100% last year and now it accounts for 60% of our total business and it keeps on growing. 성공적으로 많은 고객들께서 subscription으로 전환을 하셔서 이 구독 비즈니스가 작년에 100% 이상 성장을 하였고요. 전체 비즈니스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계속 그 비중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We also had a best year in signing large deals. Large deals to us means customers over $1 million in value. We closed 15 customers with a value of over $1 million last year. 그리고 저희 대규모 딜도, 대규모 계약권도 크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대규모 딜이라고 함은 고객 가치가 100만 달러 이상의 건일 때 이야기를 하는데요. 15국의 고객과 각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의 거래를 체결하였습니다. 저희가 대규모가 20,000 환영자입니다. Globally, Aviva has 20,000 customers. In Korea, we have 400 Aviva customers, all in major industries. This slide displays some of the major customers, including Samsung and Hyundai in engineering in the IPC sector, GS Caltex and SK in the energy space, as well as HHI and DSM in the marine sector, 전세계적으로 저희가 2만 곳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요 산업에서 400곳 이상의 고객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주요 고객이 누구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EPC 분야에서 삼성 ENG나 현대건설 그리고 에너지 영역에서 GS 칼텍스와 SK 조선해양 분야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다른 포스코와 캡코와 같은 대형 고객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4 key priorities for the Korea team Aviva created this year. First, cloud. Aviva has invested in developing our solutions in the cloud for the past 3 years. Now, all of our solutions are available on the cloud. It's perfect timing since we had some ENG customers already migrate last year to the cloud and more customers considering a cloud-based model because of the benefits including paying for what they use and not having to make big capital investments up front again. This year, we have locally formed a separate cloud team to work with these customers and to assist with their initiatives. 네, 이 슬라이드에서는 저희가 이번 회계 연도에서 가져가게 될 한국에서의 우선순위 4가지의 주제, 4가지의 테마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클라우드인데요. 지난 3년간 저희는 클라우드에 아주 적극적으로 주사를 해왔습니다. 이제 저희 모든 솔루션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활용, 가용하게 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 아주 시기도 타이밍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저희의 대형 에너지 고객사 중에 한 곳이 작년에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실시를 하셨고 또 많은 고객들도 클라우드 기반 모델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이죠. 쓴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종량제 과금형 그리고 초기에 많은 캐펙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 덕분입니다. 한국 레이터는 저희가 별도의 클라우드 전담팀을 구성하여서 클라우드를 위해서 고객들 지원할 예정입니다. As I mentioned in my previous slide, marine and energy represents 75% of a total business and we have over 50% of the total addressable market in each. Now that we have more solutions to offer, including OSI, PI system, we can focus on growing data industries, including power, discrete, and manufacturing, as well as the chemical market. 앞서 언급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 전체 비즈니스의 75%가 조선해양근로 석유 부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의 산업에서 저희가 전체 시장 캠 기준으로 했을 때 5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OSI 인수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솔루션의 폭이 훨씬 더 광범위해졌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다양한 산업군, 전력, 이산형 제조, 화학 등 또 OSI가 강점을 가진 다른 산업에도 앞으로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Over 90% of Aviva's business is from direct contracts with partners, without customers, I mean via our customers. This is not the ideal model for us. So I see real growth opportunities in expanding and building up our partner ecosystem in Korea. We have hired resources in the partner team to leverage our partnership with Schneider Electric, as well as recruit new sales and technical partners. 현재 저희 비즈니스는 90%가 고객과의 직접 계약, 디렉트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성장을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행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진정한 성장 잠재력을 일깨우기 위해 그리고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의 파트너 생태계를 확장하고 좀 더 강화 구축하기를 원합니다. 파트너 팀에 저희가 추가적인 리소스를 또 투입을 하고 Schneider Electric과의 관계를 활용하고 새로운 영업 및 기술 파트너를 영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주요 대형 고객들을 전담하게 되는 고객 성공팀을 신설해서 정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워낙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피드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더 확대하여서 핵심 고객을 좀 더 가깝게 지원할 전문 인력을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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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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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 운전을 통해 수익을 확보를 하고, 두 번째로는 설비자산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협업 및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풍부한 데이터를 제공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캐펙스 및 엔지니어링의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고백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환경은 원부자재 수요와 공급의 변동, 경쟁이 심화되고 시장은 더 진전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ESG가 요즘 부각하고 있고, 지정학적인 변화가 또 심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세대교체가 발생을 하고 있고, 현대미가 상황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장 환경입니다. 신기술 트렌드로는 클라우드, 인더스트리얼 IoT, 빅데이터, 디지털 트윙,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등이 이미 시장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시장 환경의 변화와 신기술 트렌드의 반영을 통해 고객들이 신속하게 디지털 전환을 완료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 고객들이 단면한 상황을 살펴보면 펜펙스 및 시간에 대한 제약이 따르는데 이것을 극복해야 하고요. 운영 효율성이라든지 이익률을 향상해야 하는 상황에 있고요. 설비 자산의 신뢰성과 가동성을 확보해야 하고, 에너지 효율을 증대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넥티드 워커 디지털 환경을 구축을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아비바의 포트폴리오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퍼포먼스 인텔리전스를 통해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는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의 아비바의 포트폴리오에도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솔루션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보다 더 많은 고객사로부터 신뢰받고 있으며 이 RTDB 업계에서 산업 표준으로 인식이 되는 OSI 소프트웨어 파인 시스템의 합병으로 아비바의 포트폴리오는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영역을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금 밑에서부터 이쪽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영역은 기존의 아비바가 최고의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컨셉츄얼 디자인을 위한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기본 설계 및 상세 설계를 위한 엔지니어링 앤 디자인 솔루션 그리고 프로젝트 실행 단계를 위한 컨트랙트 리스크 매니지먼트 솔루션과 자재관리, 공사관리를 위한 ERM 솔루션을 공급을 해왔고요. 오퍼레이션 컨트롤을 위한 엣지니어링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설비 운영,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을 위한 설비 자산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솔루션, 설비 자산 예지 정비 솔루션 등을 공급을 해왔고요. 생산 설비 및 생산 계획, 생산 일정 이런 것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밸류 체인 오티마이제이션 솔루션도 공급을 해오고 있어서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솔루션으로 고객의 비즈니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OSI 플레이 시스템으로 강화된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와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솔루션의 연계를 통해 시각화를 할 수가 있고 나중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릴 디지털 트윈 기반의 커넥티드 워커 개념을 완성하는 강력한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완성을 했습니다.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레벨에서 수집된 설비 자산의 운전 정보는 AI 및 인간의 인사이드와 통합되어 퍼포먼스 인텔리전스의 가속화를 통해 고객의 디지털 전환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솔루션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클라우드를 아비바 코넥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라이센스 모델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 중 특히 모든 제품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플렉스 섭스크립션이 있습니다. 사용한 만큼 크레딧이 차감되는 라이센스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고객의 초기 투자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아비바의 포트폴리오 전략은 왼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5개의 키 테크놀로지 드라이버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추론 및 예측 클라우드 기술을 통한 손쉬운 배폭 및 유지관리 비용의 최소화 데이터의 축출, 시각화 및 분석 그리고 IIoT를 통한 운전 데이터 활용의 최대화 그리고 AR, VR 및 몰입 경험을 통한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아비바의 솔루션 포트폴리오는 가운데 그림과 같이 크게 제일 바깥에 있는 테두리와 같이 엔지니어링과 오퍼레이션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에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엔지니어링 앤 디자인, 프로젝트 엑소큐션, 솔루션이 포함이 되고요. 오퍼레이션스에는 밸류체인 옵티마이제이션, 에스템 퍼포먼스, 오퍼레이션스 컨트롤 솔루션이 포함됩니다. 솔루션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프로덕트 레벨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은 큰 그림에서만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섯 개의 테크놀로지 드라이버와 퍼포먼스 인텔리전스를 위한 아비바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통해 아비바는 두 가지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트윈과 커넥티드 워커입니다. 아비바는 고객들과의 경험을 통해 디지털 트윈 솔루션의 적용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찾아냈습니다. 첫째는 설비자상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데이터의 가용성 확보, 이게 중요하죠. 이 데이터에는 센서 또는 필드 계기로부터 실시간 수집되는 운전데이터, 물리적 설비자산에 대한 설계 및 시공되이터, 3D 모델 등이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설비 또는 시스템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델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사하는 데 이용될 수 있어야 하고 분석에도 이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델은 흔히 디지털 트윈의 두뇌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고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분야가 됩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와 분석 결과에 대한 시각화 기능입니다. 상황별 또는 롤 기반 분석을 통해 AR, VR 환경에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다양한 장치를 통해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다중 경험 시각화가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트윈도 기본적으로는 설비나 시스템 또는 공정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는 다면 렌즈에 불과합니다.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인사이트와 결합이 되어야 합니다. 이곳이 바로 커넥티드 워커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럼 커넥티드 워커는 무엇을 필요로 할까요? 첫째로는 콜레보레이션입니다. 프로세스 영역과 지리적 경계를 넘어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이던스입니다. 역할과 상황에 맞게 분석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가이던스를 제공해서 신속한 의사결정 결정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는 러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 훈련을 해야 하고 평가 후 재교육하는 반복 과정이 지원이 돼야 합니다. 작업자의 노하우로 축적된 경험은 세대 교체와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아비바가 지향하는 솔루션 포트폴리오와 로드맵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EPC와 마린 인더스트리를 주 고객으로 한 솔루션 포트폴리오는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엔지니어링 앤 디자인, 프로젝트 엑셉큐션 교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주로 오일앤가스, 페트로케미컬, 케미컬, 파워인더스트리 고객을 대상으로 한 솔루션으로는 오퍼레이션스 컨트롤, 에셋 퍼포먼스, 렐류체인 오티마이제이션 솔루션이 제공됩니다. 인더스트리 구분 없이 전 산업권을 대상으로 한 솔루션 포트폴리오는 인더스트리얼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어드맨스드 비주얼라이제이션 솔루션이 해당이 되겠고요. 데이터가 발생하는 단계에서부터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시각화까지 적용 범위가 광범위한 솔루션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고객 사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하나토탈에서 아비바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장의 서비 포털 시스템을 이름을 AIP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이러한 구축을 통해 공장의 안전 가동과 운영 효율을 강화하였습니다. 간략하게 기능을 설명을 드리면 설비 모노 기준으로 전 공장의 설계 도면, 설계 모델서, 데이터 시트, 작업 지시서, 안전작업 허가서, 3D 모델, 실시간 운전 데이터, 및 ERP와 같은 기관계 시스템을 연계해서 공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액세스에서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게 하였고요. 설비 번호를 검색을 하면 전 공장에 있는 위에 언급된 데이터들을 신속하게 설비 번호 기준으로 화면에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의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정보 표준에 따른 체계적인 정보 관리를 구현을 했습니다. 하나 토탈에서 만들어서 배제한 그 동영상을 한번 같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비 정보 포탈 AIP는 대산 공장 내 설비들의 사양, 도면, 데이터 시트 등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포털 시스템입니다. 대산 공장에는 관리해야 할 설비 대상만 수십만 건에 달하는데요. 그동안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정기 보수 또는 설비 개선 공사 때마다 최신의 엔지니어링 데이터 검색 및 활용에 많은 시간을 허비할 뿐만 아니라 일부 정보의 부적합성 때문에 재작업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회사는 지난 2018년 엔지니어링 데이터 관리 국제 표준인 C포스를 기반으로 엔지니어링 데이터 관리 체계를 정립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엔지니어링 데이터 관리 시스템과 이를 변경, 관리하기 위한 운영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고, 현재는 공장 내 약 30만 건에 달하는 기존 엔지니어링 데이터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A급, B급 설비의 데이터를 우선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데이터뿐만 아니라 설비와 관련한 이력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포탈 형태의 시스템을 오픈한 것인데요. 작년에 에디슨 1차에서 구축해왔던 ED 기술 자료하고 P&ID 데이터 시트 같은 1위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작업 보고서라든지 정비 이력, 검사 보고서 같은 정보도 제공을 하게 되고요. DCS 그래픽 같은 운전 정보도 제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고 보고서, 작업 허가서 같은 부분 안전 관련된 정보도 설비 태그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설비 정보 포탈의 이용법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우선 설비 정보 포탈에 접속을 하면 오른쪽에 보이는 돋보기를 클릭, 원하는 설비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설비 태그를 입력하면 많은 검색 리스트가 뜨게 되고, 그 중 원하는 것을 클릭하면 이렇게 연관된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설비와 관련된 도명과 데이터 시트 또한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설비 정보 포탈은 임직원이 엔지니어링 데이터 정보를 등록하고 오류를 수정 요청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엔지니어링 데이터의 정확성과 적합성이 향상돼 올바른 현황 분석과 함께 적시의 정비 활동을 유도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는 데이터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신증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공장의 ED 기준에 맞게 이관을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A급 설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ED 정비를 수행했고, 올해 내년에는 B급 설비에 대해서 데이터 클렌징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데이터 측면에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시스템 개발은 우리 회사 DT 추진팀과 그룹 내 ICT 계열사인 하나 시스템 간 협업을 통해 진행되었는데요. 처음 시도하는 프로젝트였던 만큼 의미가 남달랐다고 합니다. 하나 토탈은 특히 엔지니어링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양이 굉장히 크고 표준 프로세스와 데이터 표준화까지 같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계열사에 확산 적용을 한다면 계열사의 엔지니어링 데이터 관리에 대한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설비정보 포탈 오픈은 우리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T의 또 다른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국내 장치 산업은 수많은 설비가 사실은 핵심인데 설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는 여태까지 없습니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해외 선진자들은 벌써 한 10년 내지 15년 전부터 국제 표준 기반의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도 이에 맞춰 설비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설비 신뢰성을 올릴 수 있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공장 안전 가동에 이바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EPC사, 벤더, 베이커 그리고 저희 오너 오프레이터 회사 간의 설비정보 공유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이게 국가적으로도 단업적으로도 확산됐을 때 설비정보의 유통뿐만 아니라 공유, 관리 체계의 큰 효율을 갖고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